모두들 터라입니다. 마지막 소식이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여러분 김금숙 작가님이라고 계십니다. 풀이라는 작품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내신 기다림이란 책이 있어요. 그 작품이 LA타임스의 올해의 책 최종 후배의 노미네이터였습니다. 김금숙 작가님은 사실 웹툰만 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픽노블이나 이런 것들 특히 세계 시장에서 만화와 언어를 쓰고 있는 도서 이쪽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 있습니다. 이 풀이 엄청난 상을 받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냥 당시에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을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한국이 대표하고 있는 최고의 그래픽노블 아티스트라고 볼 수도 있고 만화가라고 볼 수도 있는 분 중에 하나가 김금숙 작가님이세요. 저는 이분과 인연이 있죠. 제가 앙굴렘의 웹툰 작가 대표로 갔었어요. 그때 이제 누구랑 갔었지? 몇 명 갔었어요. 최우주 작가님도 가셨고 그때 이제 제가 갔을 때 김숙이 누나하고 같이 같은 숙소에서 같이 있어가지고 같이 산책하고 이 앙굴렘 인근에 되게 광활한 초원을 같이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작품이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김금숙 작가님 작품을 제가 많이 못 보고 있었는데 그게 끝나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로부터 한 5년 뒤에 이 작가님은 전 세계의 상들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월크리십니다. 네. 월드클라스 한국에 자랑하는 작가님이시죠. 그래서 이 LA타임스의 올해의 책이라는 게 LA타임스 되게 유명한 칼럼리스트가 있었대요. 그분이 일을 하셨던 도중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르기 위해서 1991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가 한 30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인데 부문을 되게 11개 부문을 상을 줍니다. 근데 그 뽑을 때 그냥 한 번에 발표하면 재미없잖아요. 5개씩 노미네이터된 작품을 선정을 하고 그 중에서 마지막 최후의 최후까지 기다린 다음에 티켓을 팝니다. 아 이 사람도 장사하네. 사람들이 오면 그 자리에서 발표해요. 레이싱을 하는 거죠. 사실 원래 이 수상은 한 끗 차로 굉장히 좋은 쇼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의 레이스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이 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4월 22일이 돼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메일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혹시 유튜브로 생중계하니? 라고 뭐래요? 그랬더니 아직 계획이 없는데 혹시 너 티켓 보내줄게 올래? 라고 하는 거예요. 홀?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주면 가겠다. 아니 제가 시상식 하나 보러 가자고 몇백만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시죠. 나 한국의 만화계의 정론지에서 글을 쓰고 있는 대표 필진이다. 이게 쓰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티켓을 준다길래 아 나 아임 인 코리아 그랬더니 아 그러니 그러면 아쉽네. 가서 오면 연락해 라고 하더라고요. 비행기표 주면 가겠다라고 했어요. 아 훌륭하다. 이것이 바로 포부. 포부. 우리 포부상으로 바꿀까 포부상? 포부가 넘친다 진짜. 근데 그리고 나서 답장이 없어요. 비행기표 주면 갈게요. 없겠죠. 대단히 없겠죠. 아쉽습니다. 결제하는데 오래 걸리나 했더니. 4월 22일 현재 시간 오후 7시에 공개를 하고요. 근데 또 최근에 프리먼이라는 큰 출판사가 있어요. 프리먼. 거기서도 북어워드를 하는데 프리먼 북어워드. 프리먼 북어워드에서도 기다림이라는 제품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최우수 아동 청소년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안굴렘을 비롯한 프랑크푸드 도서전이나 전세계 북어워드 이런 데서 일본에서 나왔던 작품 중에서 전형적인 망가 스타일 저도 이게 사실 정확히 모르지만 전형적인 속도감 있는 망가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관교적이고 조금 더 느린 템포에 좀 더 월드 문화권을 넘어서서 호소력이 있을 것 같은 드라마 장르 만화들 대표적인 게 단위구치지로의 아버지 같은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상들을 되게 휩쓸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정확히 그때의 흐름이 지금 약간 한국에 와 있어요.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작품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앙꼬 작가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쁜 친구. 나쁜 친구. 그 앙꼬 작가님도 그렇고 김공수 작가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웹툰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그래픽 노블이나 출판 쪽에서도 세계에서 주목하는 한국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동료들이고 그런 소식이 있으면 같이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달이 아니라 다다음 달쯤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4월 22일이니까. 5월달 보부상 뉴스에서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제발. 금세군 누나. 기도하는 마음. 수상해라. 기도 메타. 기도하자로. 5. sì. 되고. flor파raf. coalition. läh. 됩니다. Ball Point